이게 요즘 아이돌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예요. 고백을 받았는데 누군지 모르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. 아... 너 누군데? 아니 아니... 중화다, 중화다, 중화다. 아, 헤어지자고 한 거야? 난 중화다니고... 형님 헤어지자고... 헤어지자고 얘기하는... 아, 쟤 와, 쟤 와, 쟤 와. 네네. 헤어지자고? 아니 아니... 형이 헤어지자고...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. 잠깐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. 헤어쓰, 헤어쓰만 보고.